여름에 안녕하십니까? TJB뉴스입니다. 세종시가 초광역권 도심항공교통 구축 사업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세종, 세종에서 대전, 청주, 홍성, 청주공항에서 세종과 대전을 잇는 공항 셔틀 노선을 조성기로 했습니다. 도심항공교통 도입 시기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진무실 건립으로 고위층의 고속이동 수요가 높아질 것을 감안해 수도권에서 세종 노선 운행이 우선 제한됐습니다. 이어 충청권 4개 시도 행정기관이 밀집한 세종과 대전, 청주, 홍성을 연계하는 망과 청주공항과 세종, 대전을 연계하는 노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습니다. 세종시는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도심항공교통망 사업 성공을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 실무 협의체로